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신곡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투바투가 지난 20일 MTV 프레쉬아웃 라이브에서 정규 이직, 혼돈해장 프리즈 수록곡 매직 무대를 펼쳤다고 지난 20일에 밝혔는데요. 투바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미니앨범 꿈의 장, 이터니티의 타이틀곡,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캔뉴스미 무대 이후 두 번째입니다. 투바투는 빈티지 풍의 차고를 배경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매직은 경쾌한 디스코팝 장르로 투바투의 첫 영어곡입니다. 지난 17일 발매된 투바투의 정규 2집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앨범의 타이틀곡, 루저 러버는 발매 당일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 라임뮤직의 일간 톱송 차트 6위로 진입하여 18일에서 19일 연속 3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바투가 스탠드 마이크를 활용해 절제된 움직임 속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신곡, 루저 러버 안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투바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0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루저 러버의 노래 가사 한 소절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예보해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어 오후 8시 공식 유튜브의 정규 2집 리패키즈 에버 혼돈의 잡, 파이트 월 이스케이프의 타이틀곡, 루저 러버 안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투바투는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올블랙 의상으로 등장하여 안무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다섯 멤버는 세상에 맞서 싸우거나 벗어나고픈 소년의 욕망을 에너제틱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안무와 더 짙어진 표정 연기로 완성했습니다. 스탠드 마이크를 활용해 절제된 듯 하지만 머리를 치거나 크게 핸드 제스처를 취하는 등 내적으로 더 격렬해지는 소년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루저와 러버의 첫 글자인 에를 손으로 그린 루저 러버 춤을 비롯해 무대 동선을 다채롭게 활용한 유닛 구성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저 러버는 이모 팝 펑크 장르의 곡으로 세상의 시선으로는 비록 루저처럼 보일지라도 유일한 세계이자 구원자인 너에게는 서로를 구원하는 러버가 되고 싶은 소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휴닝카이가 새로운 매력으로 패션 화보를 물들였습니다. 지난 23일 패션 매거진 지큐코리아는 휴닝카이와 함께한 9월호 단독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자신의 대명사 같던 청량함을 잠시 내려놓은 휴닝카이는 무게감 있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버사이즈, 데님, 가죽 재킷, 화려한 패턴의 카디건 등 다채로운 의상을 멋스럽게 소화했으며 각도에 영향받지 않은 선명한 이목구비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시종일관 밝고 예의바른 모습으로 촬영에 임한 휴닝카이는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성대를 긁으면서 세고 거칠게 불러봤어요. 좀 더 마음 아프게 들릴 수 있도록 말이죠. 새로운 시도인데 성공한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부르면 좀 더 목소리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거든요. 계속 노래하다 보면 목이 지치기도 해서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 편안하게 노래하는 법을 찾고 있어요. 라는 말에서 발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엿보여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제대로 움직여 보고 싶어요. 라는 인상적인 답변을 들려줘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할 그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휴닝카이의 깊은 생각이 담긴 인터뷰 전문과 모든 사진, 영상은 지큐코리아 9월호와 웹사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투바투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